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쿵나오리 입니다 네 비가 촉촉히 오는 중에 오늘 또 이쁜 아이들 보면서 시작합니다 시작 우와 아 그렇죠 꽃이 이렇게 멋지게 펴요 니메연계라는 아이입니다 살인장인데요 와 너무 꽃이 이쁠 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꽃이 이제 피구나 아 피구나 아 저기 이걸 분갈이 해봤더니 안에 아이들이 자구들이 엄청 많아요 아 이제 피었습니다 당방 계속 필 것 같습니다 니메연계 5,000원입니다 오늘 가면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계속 보겠죠 예 투구가 그 사이 많이 컸네요 오 예 투구 저렴하게 들어왔어요 7,000원입니다 오 그 사이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요 아 비싼 투구를 요렇게 저렴하게 한번 예 키우시면 되고요 만져보고 말랑말랑하면 그때 물주면 됩니다 예 한번 주면 물 안주고 계속 있으면 되고 특별히 햇볕처럼 너무 쨍쨍하게 안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투구는 7,000원입니다 네 오 자리도 많이 차지 안하고 좋죠? 네 자리도 많이 차지 안하는 이 아이 네 이 아이도 돌기 남봉옥입니다 돌기 남봉옥이 꽤나 비싸잖아요 예 기본으로 한 예 많은 짜리 두 장은 줘야 될 듯 한데 요거는 지금 요 작은 아이가 왔어요 완전 돌기가 제대로 박혀 있죠 요렇게 해서 사각분에다가 세트로 심어 놓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돌기 남봉옥 12,000원입니다 어우 돌기가 그냥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코너에서 히안스라는 아이입니다 완전 다글다글합니다 요 아이도 만져보고 말랑말랑하면 물주면 됩니다 키우기 좋습니다 코너도 한번 키워보시면 아주 예 멋질 것 같습니다 아우 다글다글하게 분갈이 해놨더니 잘 크죠? 예 딴 아이도 들어가 있고 예 음 요 만지니까 물랑물랑하네요 물 줘야 되겠습니다 히안스 5,000원입니다 사각포트 요렇게 나란히 심어 놓으면 대박이겠죠? 대박이겠죠? 네 세대베리아입니다 아우 자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다육이 하우스 시작할 때 세대베리아가 그때 아우 많이 나와서 한참을 키워봤더니 진짜 이쁘더라구요 예 그래서 요 아이를 또 그 매력이 있구나 했는데 예 오래간만에 저희 집에 왔습니다 세대베리아 예 자구마구 계속 나오고 있어요 13,000원입니다 우와우 그 뒤에 다이아몬드 베라가 왔습니다 명품창이 왔어요 예 다이아몬드 베라는 오래간만에 왔네요 어 뭐 다이아몬드로 많죠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펄 다이아몬드 베라 조금씩 헷갈리시는데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 보면 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다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좀 다른데 하며 예 다른아이입니다 어 다른데 하면 다른아이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 당연한 말을 뭐 엄청 있어 보이게 얘기하려고 하네 다이아몬드 베라 18,000원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12cm분에 꽉 차겠습니다 네 화이트 미니마 어 크게 나왔습니다 아유 잘 나왔습니다 어 찝니다 얘도 또 분갈에 해서 파보면 예 또 밑에 예 아무래도 목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미니마 엄청 이뻐지죠 화이트 미니마인데 화이트가 안되고 빨갛게 됩니다 빨갛게 미니마입니다 화이트 미니마 8,000원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멋집니다 예 왔다갔다 합니다 원정물게임 18,000원입니다 원정물게임 또요 예 어 너무 고급지고 대품이에요 어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오 실물로 보시면 압도당합니다 조심하세요 빠져듭니다 원정물게임 18,000원입니다 예 짱입니다요 멋집니다 멋져요 네 요거는 풍금입니다 풍금 군생입니다 아우 자연군생 인가봐요 예 2만원입니다 아우 대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네요 요새는 대가족 뭐 핵가족도 아니고 핵게인이라고 합니다 핵게인 예 그렇게 혼자 사는 이제 시대가 되었어요 핵게인 시대가 되어서 근데 다육이를 보면 대가족이죠 아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예 풍금 뭐 풍금은 뭐 풍금의 미모는 말해 뭐해죠 예 멋집니다 네 부영철아 예 다글다글 부영철아 만원입니다 아우 예 이뻐요 부영철아 이쁘게 예 단정하고 짱짱해지고 있습니다 헐렁헐렁한 부영철아가 아니고요 완전히 몸을 다부지게 하고 키도 예 커서 뭐 키우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짤뚱하니 예 뭐지 예 짱짱하게 요렇게 컸습니다 예 부영철아 수영 이쁜 만원입니다 아이 여러분 와인입니다 와인 와 제가요 이거 일뚤을 주문했거든요 일뚤 예 일뚤 주문했는데 어 예 얘도 예 지금 핵게인 시대에 핵게인이 아니고 이렇게 풍성하게 왔어요 예 이렇게 풍성하게 온화의 와인 예 하셔야 되겠죠 예 아 너무 이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와인 6점입니다 수량이 얼마 없네요 중요한건 로제스타 와 색깔이 이뻐지죠 로제스타 색깔이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와우 색깔이 더 이뻐지고 있습니다 어머머머 아 예 아이고 칭찬을 해야지요 아이고야 이쁘다 예 색깔이 점점 더 맑은 소동빛으로 쫙 스며듭니다 로제스타 8,000원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네 레드샤크라 분갈이 해놨더니 너무 멋지죠 예 어 친구를 어디 뒀는지 친구를 이제 찾으면 바로 친구하고 같이 모아둘건데 예 분갈이 해놓은 요 12cm 분에 분갈이 해놨더니 이렇게 멋집니다 친구들도 멋집니다 예 레드샤크라 강추입니다 흑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갈이 해놨더니 깨끗하고 이쁘죠 9cm 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9cm 분 맞죠 9cm 분에 꽉 차게 완전 묵었어요 네 목대도 있고 자연군생이고 그랬습니다 흑진지 8,000원입니다 야 분갈이 잘 됐잖아요 친구도 얘도 친구 이제 어딨는지 알았어요 몰라가지고 두 애들 몰라가지고 따로 있다가 제가 이제 올해 입력해놨습니다 자 예 라비앙 로즈 이 사이즈에 이 아이에 말이 됩니까 14,000원입니다 예 대품입니다 오우 진짜 멋져요 예 색감 보이시나요 예 대품의 진수를 보여주는 라비앙 로즈 예 라비앙 로즈입니다 라비앙 로즈 14,000원입니다 아 강추입니다 강추 예 우와 진짜 고급지고 멋지죠 키르라는 아이입니다 예 키르라는 아이가 단품인데요 와 환협스럽게 똘똘 막지 어 장미꽃 요렇게 똘 말고 있는 것처럼 고렇게 하고 있네요 어머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예 분갈을 다 개줬더니 예 제대로 자리 잡고 와 예 이거 장래가 충망되네요 앞으로 갈 수가 얼마나 더 이뻐질지 야 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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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타미리스 와 예 진짜 고급집니다 얼마나 고급진지 예 12cm분에 꽉 차고 사이즈도 좋구요 예 사이즈도 좋고 색감 자체가 일단 이쁩니다 색감 자체가 일단 이쁘고 예 명품 창 각각 예 명품 창 예 반열에 쓰겠습니다 타미리스 와 진짜 이쁜데요 예 제가 그냥 막 이거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좀 고급스럽다 고급지다 가격 대비 너무 고급진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타미리스 12,000원입니다 야 핑크루비는 그냥 예 핑크핑크 하고 있습니다 이야 어우 자꾸 예 물이 이제 바짝 더 들어야 되는데 어 예 앞에 아들은 드는데 뒤에 아들은 어머 더 커지고 있어요 어머 어떡하려고 예 계속 커지고 있어요 어머 가득 채우겠네 예 핑크루비 가격 착합니다 왜 착하냐 이 크기에 대비해서 예 이금에 대비해서 착한 가격입니다 13,000원입니다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독일 샴페인은 너무합니다 이 큰아이가 6,000원 밖에 안한다는 예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아무리 봐도 니는 6,000원이 맞나 예 계속 내가 물어봅니다 니가 6,000원이 맞나 예 독일 샴페인 짝짝 먹고 색깔도 진짜 예 잘 먹었죠 예 6,000원입니다 사실입니다 예 서울엔요 요거 짤짤짤 잘 먹은 아이가 해보니까 분갈이 한다고 보니까 뿌리가 묵어가지고 뿌리가 예 그래서 삭 정리했습니다 해서 다시 심었더니 이제 안 움직이고 예 뿌리를 내렸습니다 서울에 예 짤짤 묵은 대식구 8,000원입니다 단품입니다 단품일 때는 얼른 데려가셔야 됩니다 예 예 뭐 색깔이 너무 이뻐요 예 더 이뻐지겠죠 불납니다 네 장미그 연두장미그 요 구세에 더 짱짱해지고 쫀쫀해졌네요 예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12,000원입니다 예 큰데 심겨져 있구요 하나 예 요 화분에서 그대로 마사만 올려서 심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어도 될 것 같구요 요렇게 해가지고 예 커지면 단단해지면 뭐 가을에 옮기시던지 안그러면 그대로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봄이니까 뭐 상관없는데 예 그래도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도 괜찮다 예 연두장미그 예 12,000원입니다 와 레드 레드드래곤 예 와 엉덩이 바짝 세우고 예 물들기 시작합니다 야 작업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 얘가 맘먹고 이뻐지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이 좋은 가격으로 왔어요 좋은 가격으로 와가지고 제가 예 기대 만발입니다 예 잘 키울거에요 엄청 이쁘거든요 저는 이게 레드드래곤에 그렇게 애착이 가더라구요 예 애착이 가는데 우리집에는 키우는게 하나도 없고 온 아이들을 이쁘게 예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제 의무를 다 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이쁩니다 레드드래곤 22,000원입니다 대품입니다 네 멋집니다요 그리고 마루조가 있는데 진짜 나도 진짜 예 이쁘게 예 예 예처럼 정말 날개를 펴고 싶네요 너무 이쁩니다 어 잘 자른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진짜 멋진 숙녀가 되어있더라구요 예 무겁고 저번에 분갈이 할때 보니까 예 요 사이사이가 엄청 찡겨있어가지고 벨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15,000원입니다 대품입니다 한 요 아이는 기본으로 2만원 이상은 갑니다 얘도 지금 단품인가 예 네 샤이크 아이는 진짜 이쁜 아인데 지금 물이 조금 덜 든 상태에서 왔어요 예 물 좀 덜 든 상태에서 와가지고 지금 한번 소개해드리고 찾고 계셨다며 요 아이를 데려가시면 되고 여기서도 지금 제가 계속 물 빼고 예 더 예 한번 빼보자 어우 잘 빠지네 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막 나온 아이는 아닙니다 예 목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엉덩이 들려있죠 예 샤이가이 18,000원입니다 아우 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며 와우 예 샤이가이 18,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저렇게 해서 아이들은 자라는 아이들은 자라고 물이 드는 아이들은 물이 들고 예 콩나물 다육에 아이들이 그냥 꽉꽉꽉꽉 차서 희황찬란합니다 아 여기에 아무것도 안하고 여기에서 아이들만 하고 놀고 있으면 행복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 일들이 있죠 살면은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꽃밭에서 열심히 놀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으면 있으면 문의 전화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실은 방문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혹시 문 열렸는데 사람이 없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밥 먹으러 가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금방 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나물이었습니다 뿅